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이번 40 총선거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제22대 4월 10일 총선거에서 중앙선관위의 사전투표자수 부풀리기 조작을 보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참관인단이 개수를 한 숫자와 선관위 직원이 선관위 전산망으로 입력하는 숫자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까지 부풀리는 숫자 조작의 그 증거를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죠 그리고 사전투표가 끝난 이후에 새벽 3시에 선관위 직원들이 사전투표함 봉인지를 뜯고 투표지를 마구 쏟아놓는 충격적인 영상도 우리는 직접 확인을 했지요 그 뿐이겠습니까 사전투표가 끝난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잡혔던 중국 화웨이 와이파이 이번에도 또 cctv를 가리지 않았습니까 본투표는 어땠습니까 본투표에서도 전국적으로 투표 조작과 색다른 투표지들이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충격적인 사태에도 왜 윤석열 정부는 부정선거에 대해 왜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진짜 억장이 무너질 것 같은 심정입니다 자 지금 현재 난리가 났습니다 광진울 고민정 오신환 이번 총선 충격 결과 고민정 사전투표 대반전 정송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출구조사 소식부터 하나하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구조사 서울광진울 민주 고민정 51.6% 국민의힘 오신환 48.1% 경확 제22대 총선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서울광진울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예측이 됐습니다 10일 지상파 방송 3사에 출구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1.6% 오신환 국민의힘 후보는 48.1% 득표율을 얻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두 후보의 예상 득표율 차이는 3.5%포인트 가량으로 출구조사 오차범위 안에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광진구 울은 경합지역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서울광진울은 이른바 한강벨트의 접전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역구 현역인 고민정 후보가 재선에 도전했고 상대인 오신환 후보는 관악을 지역구에서 자리를 옮겨 3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출구조사도 황당했죠 자, 그러면 고민정의가 몇 프로 차이로 이겼는지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민정 초접전 끝 재선 확실 서울광진울에 출마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오신환 국민의힘 후보와의 초접전 끝에 재선을 사실상 확정을 지었습니다 지난 11일 오전 5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개표율 88.15%인 상황에서 고민정 후보의 득표율은 잘 보세요 득표율은 50.35% 4만 6,012표로 48.74% 4만 4,543표인 오신환 후보를 앞섰습니다 고민정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어세운 현 서울시장에게 2.55포인트 2,764표 차이로 힘겨운 승리를 거머신 바 있습니다 고민정 후보는 당선 소감을 통해 그래도 4년 전보다는 조금 일찍 잠재워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란 생각도 들고 굉장히 어려운 선거였다고 말했습니다 자, 고민정위는 4만 6,012표 오신환위는 4만 4,543표 약 2,000표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게 진짜 우리가 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이 부정선거를 밝혀내야 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식은 지금 계속해서 박주연 변호사라는 분이 계속해서 소식을 전해오고 있죠 박주연 변호사가 관외 사전투표 이것이 정상인가요? 1018표 차 패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신환 후보에게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국민의힘에게도 이야기한 부분이죠 지금 여기 잘 보시면 여러분 자, 1투표, 2투표, 3투표, 4투표, 5투표장 여기서 현재 오신환 1투표장 953표 2투표장 921표, 3투표장 953, 4투표장 921, 5투표장 971, 고민정 1투표장 1433명, 2투표장 1433명, 3 ballet, 4투표장 1433명, 4투표장 1433명, 4투표정 1453명, 4번째는 1430명, 4번째는 1488명, 5번째는 1436명 여기서 여러분들이 감을 좀 잡히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일종의 세팅된 값이라는 거죠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이렇게 나온 것은 세팅된 값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잘 보면 정말 믿을 수 없는 건 바로 이겁니다 지금 현재 광진을 당시 총선에서 여기 왼편에 보시면 각 지역의 왼편에 보시면 본 투표에서는 대부분 오신안이가 다 이겼습니다 본 투표에서는 거의 두 배 이상으로 이상 차이가 난 데가 있습니다 구의 제3동 제2투표소에서는 오신안이가 2,393표를 받고 고민정의가 1,211표를 받았습니다 또 구의 제3동 제6투표소에서는 오신안이가 2,565표를 받았고 고민정의는 1,906표를 받았습니다 감이 좀 잡히시죠 현재 투표에서는 본 투표에서는 대부분 다 오신안이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세요 자양 제1동 제1투표소는 오신안이가 2,133표를 받았습니다 고민정의가 9,801표 자 이 소식을 정리를 한 일관베스트우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제 감이 좀 오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900 대 1400 비율로 맞추라고 누가 커팅을 해놓았나 본 투표에서도 다 이겨도 사전투표에서 3000표 차이가 나버림 무엇이냐? 바로 관외 사전투표 위에 보시면 관외 사전투표에서 고민정의가 7348표 이게 말이 됩니까? 오신환위는 4802표 그러니까 박주연 변호사가 관외 사전투표 이것이 정상인가요? 1118표 차 패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뭐란 이야기입니까? 이미 그 전에 미리 다 세팅을 해놓았었다 라고 박주연 변호사가 강조하는 거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국민의힘이나 오신환을 아시는 분들은 이 방송을 그분에게 링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정선거 감시단 이번엔 사전관외 투표 의혹의 숫자 박주연 변호사가 광진울 관외 사전투표지수 정상적인가요? 왜 이런 비율이 나올까요? 1018표 차 패배 받아들일 수 있나요? 아까 설명을 드린 그 부분이죠 두 번째,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도 지금 현재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간 베스트 유저가 뭐라고 강조하고 있느냐 통계학적으로 저렇게 나올 수가 없고 위문을 계속 제기하는데도 무조건 믿으라고 한다 둘째, 관외 사전투표는 절대 못 잡는다 관외 사전투표 사전으로 부정선거를 시도하더라도 결코 잡을 수 없다 투표를 하면 따로 따로 우편으로 다 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 체크하냐 참관인까지 끝까지 따라다니지 못할 뿐더러 경찰들도 끝까지 관리를 못하게 되면 우리가 손 쓸 수가 없다 고로 투표 제도를 바꾸어야 산다 자, 여기에는 또 아주 의미심장한 댓글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 유저가 첫 번째 사전투표 더 많이 하는 연령층 또 사전투표 더 많이 하는 지역 자, 정작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멀표 나와서 모조리 뒤집어진 이번 총선 호남에서 관외 사전투표 수백만 표 쏟아부은 다음 전국 곳곳으로 몇만 표씩 날리기라도 하는 겁니까? 2022년 치루어진 20대 대선의 결과와 이번 2024년 총선 사전투표율 간의 관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호남과 서울의 기초 자치단체를 제외하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이번 총선에서 사전투표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이 됩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이 높았던 지역일수록 이번 총선에서 사전투표율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2년 전 지역의 특성이 현재까지 비슷하게 이어진다고 본다면 호남과 서울을 제외한다면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곳에 사전투표율이 낮고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세가 높은 곳에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입니다 결론 이것은 한마디로 기준치 조작값을 기계를 놓고 돌리거나 부정선거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입니다 사전투표라는 이야기죠 사전투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